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회심하는 과정을 간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은 유대인이 우리의 라삐라고 칭하는 일곱 라삐 중에 한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노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고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의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자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9장 29절에 의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과의 견해 차이로 분노하여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대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이 간증을 했으나 열매가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본절에서는 격렬한 분노와 흥분으로 인하여 종잡을 수 없이 설치고 날뛰는 난폭한 군중들의 모습을 매우 현장감 있게 묘사했습니다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채찍질은 로마인이 아닌 사람이나 노예를 신문할 때 사용하였는데 지방에서는 자유인에 대해서도 공공연이 채찍질을 가하여 신문했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 안 내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간증한 말이 성경이 되었는데 간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